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치료적 거짓말 Therapeutic feeling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상식적인 대응을 하면 통해요? 안 통해요? 안 통해요 민원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더 우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우리가 그래서 이럴 때는 적절한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사는 날 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도움받은 게 뭐 침무원이랑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말을 어머니가 들으면 그게 치매에요? 치매 아니죠 엄마와 치유적 거짓말하는 거 장난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모 sought 을 yes how do you know my neighbors are kids time for me to go home never did I put my jacket well not again to great papa mom this is your home no I want to go to my home mana you live right here remember 손주가도 마세요 아니요 너의 손주가도 마세요 네 이 기회가 됐다 내가 너가 домой 나이 너무 늦은데 우리 모두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, 우리 가게도 마세요 감사합니다. 프랑스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? 자기 집에 가고 있는 거죠? 박수 주세요. 축하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의 나쁜 거라는 그런 강박관으로서 못하는데 이제부터는 들어주는 건 열심히 들어주는데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요. 저는 유동경으로 봤어요. 시험이 끝났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. OMR 카드에다가 시험지에는 답안이 체크되어 있는데 OMR 카드에 못 옮겨서 점수가 안 나왔다 이거야. 그렇다고 그 점수를 분명히 지지되어 있으니까 점수를 올려달라니까 애 아빠가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때 또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. 아 그 경부장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15분 정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유 경부장님 회의 들어가신 거예요. 끝나자마자 출장 가셨네요. 그렇게 능숭이가. 그런데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요. 어떻게 그거. 그런데 적절하게. 네. 네.